일단 우리 한 번 페럴드 가서 할 거 한 번 정리해볼까요? 제가 페럴드에 가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루니 때리기부터 시작할까요? 페럴드 가서 할 거! 루니님 때리고 그분에게 관심을 맡기 루니 집 불태우기 이미 불태웠다고? 루니님 포켓몬 그 NTR 가능한가요? 루니님 포켓몬을 내가 다시 이거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? 가능? 어, 훔쳐올게요 아니 로켓단은 아니냐? 내가 그의 로켓단이 될게 일단 트라일러 한 번 봅시다 어 귀여워 근데 자꾸 뭐가 생각나 기분 탓일까? 포켓 어 이상해 뭐가 자꾸 보여 이거 기분 탓 봤지? 잠깐만 저거 저 날아다니는 거 이거 점프하는 거 어디서 봤는데 왜 이상한가요? 왜 다 익숙하냐 진짜로 이상해 로고도 익숙한 거 같아 어디서 본 거 같아 로고도 그래서 굉장히 수상한 게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! 크리에이트 로제타 프리셋 한 번 보시다 와 미쳤다 카마가 조금 특이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죠? 와요 무난하게 이쁘구만 어 황당한 뭐야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? 내가 펠이 아 펠 펠 그게 하나 있던데 제발 안 된 거야? 가질 수 없다면 됐다 오 양팔 하다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깍치지마 야 깍치지마 도망가 우리는 돌이나 찾으러 갑시다 한 마리만 잡아 봅시다 아 귀여워 어떡해 레벨 스누리부터 레벨 스누리부터 도망가 이렇게 이렇게 오워 잡았다 넌 레벨이 낮아 넌 죽어라 넌 레벨이 낮아 넌 죽어라 여기에다가 하자 아 아 헐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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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길드에는 정가세 라이브로리 여기로 통합될 거야 터 저쪽 아 무조건 터가 저기에요 아니 우리 터 따라하면 안 돼요 무조건 터 저쪽으로 해야 돼요 뭐 시기 만들어놔서 그래 뭔가 만들어놨대 벌써부터 독립 시도라니 들어오자마자 독립을 시도했을 뿐인데 여긴가 보네 여기에 뭔가 터 모양으로 뭔가가 있네 침대가 없는 펠은 기본이 상이합니다 오오오오오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잠깐만 내가 너 침대 만들어줬는데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내가 지금 너의 침대를 만들어주고 있잖아 도로롱 너 왜 친구 사귀었다고 우리 같이 자야 될 거 아니야 너의 친구 사귀었다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 도로롱은 안돼 펠 저거 옮길 수 있나? 어디 보자 이거 밖에서 자라 뭐 징승이니까 괜찮아요 하하하하하하 아 해체하고 다시 자라는데요?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해체하지? 아 철거 모드가 있다고요? 아 애들 여기 지나다니니까 차가 뭘 못하겠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그럼요 그럼요 어 뭐야 나 불타는데요? 도로롱이 물로 먼저 가라고 해주고 있어 뭐야? 황가루니님 뭐하는 거예요? 아 집에 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없애는 거야? 왜 이렇게 세겠다? 길드 길드 명칭 명칭 변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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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길드장이에요? 뭘로 할까요? 하하하하 길드 명칭 뭘로 할까요? 로켓단? 로제타워 아이들?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볼까? 뚜루루뚜루뚜루루 뚜루루뚜루뚜루루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대표님 이거 길드 명 뭘로 할까요? 황달가 30인의 노예요 네? 우리의 프리미엄 회원들 어때요? 아 좋네요 딱 좋네 이대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가자 잡으러 야 안돼 도로롱 안돼 야 안돼 불타는 안돼 안돼 아 다행이다 도로롱 가자 우리 친구를 잡는 거야 근데 지 바모 안 것입니까? 집 다 털려요 아니 괜찮아요 전 모두를 믿어요 죽여버릴까요 어머 어머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죽어라 어머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러면 밀피야 아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고양인데요 좋아 잡혀라 잡혀라 도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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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날려 오 이게 무슨 집들아 오 아 제가 잘못 눌렀게 impula 정 slate xe ament 됐네요 친구 신청! 친구 신청! 되나? 되겠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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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도끼 들고 친구 신청 이 정도면 굉장히 스윗하죠 어 이거 좀 타면 안 될 것 같은데? 아 다리를 건설합시다 아! 천재인가? 안돼! 아 진짜 도로롱! 도로롱나 난 니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이번 했잖아 얘 비행되나? 먹고 재빠름 비행은 안 되네? 벌목 관리자 운동 바보 사디스트? 에?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맨 처음에 자면 도로롱 사디스트 이거 뭐예요? 당황스럽네 어 뭐야 왜 여기까지 왔어! 우와! 튕겨내네? 안 돼 도로롱인데! 안 돼 도로롱 죽지마! 나 아직 스페어 어떤 말이야 안 돼 도로롱 죽지마! 일단 죽이는 건 목표로 어! 아밀이 왔다! 얘 잡아가세요! 안 기자님! 방송 보고 있지 당신! 당신 방송 보고 있지 얘 잡아가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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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면 쩔 해줘! 잘 됐죠? 고마워하세요! 여긴 뭐지? 아 여기도 웨이포인트인가? 오? NPC인가? 오! 물건을 산다! 우와! 아 미친! 이렇게 잡은 거 팔 수도 있구나! 무섭네 안 돼! 으른냥을 팔 수 없어! 이제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! 다들 안녕히 저는 졸립니다!